슈카가 경제, 뉴스, 시사, 상식 컨텐츠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엄청난 스펙이 대변해준다. 바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금융공학과 석사,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커프라 트레이더, 삼성 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출신이라는 엄청난 스펙이 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여느 경제 전문가와 다를 바 없기에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유튜버 슈카가 운영하는 채널 이름은 슈카월드다. 구독자 14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2019년 4월엔 5만이었던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며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엔 100만명을 달성하며 골드버튼을 소유하게 된다. 슈카의 주요 컨텐츠는 경제, 뉴스, 이슈, 시사 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며 다룬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시원한 화술로 높은 몰입도와 신뢰도를 자랑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한다. 귀에 잘 들어오는 말솜씨와 목소리,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화법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 오랜 시간 오디어를 쉬지 않고 침울 만큼 말솜씨도 좋아서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엔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엄청난 섭외 능력을 보여줬다. 차후 라이브 섭외도 고려중이라 말하며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카와 게임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다.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져 살았고 서울대 입학에서도 과, 동기, 식빵과 함께 게임 라이프를 즐겼다. 얼마나 게임에 빠져 살았는지 학사 경고급 성적을 받고 마지막 2년간 졸업에 필요한 평점을 넘기고 졸업도 늦게 했다. 게임으로 학점 관리를 안하던 슈카는 결국 32살이 되어서야 취업을 했다. 슈카의 주요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 이야기는 본인이 평생 해오던 게임이었기에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다. 슈카의 주요 게임은 하스스톤과 카오스 등이 있다. 슈카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중파에도 진출하게 된다. 슈카가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던 SBS의 돈워리스쿨이 그 주인공이다. 돈워리스쿨은 재하의 경제 고수인 돈쌤이 강사로 나와 월 200만원 내외로 사회생활을 하는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춰 이들의 돈에 대한 고민과 애환에 도움을 주는 정복 프로그램이다. 슈카는 시즌 1에서 인기를 얻으며 시즌 2까지 고정출연을 하게 된다. 시즌 2에서는 경제 유튜브로 유명한 신사임단과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슈카는 SBS의 돈워리스쿨을 시작으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며 예능 방송에 지속적인 출연을 하고 있다. KBS 이슈픽 샘과 함께해서 고정출연을 하고 있다. SBS와 KBS 예능까지 출연했으니 유튜버로선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MBN 속프리쇼 동치미, JTBC 동길만 걸어요,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불체, KBS 굿모닝 대한민국 등등 많은 방송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갔다. 이외에도 웹 예능 개미는 오늘도 뚠뚠 챕터 2,3에 출연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식빵은 슈카의 대학 동기다. 식빵의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엔 주로 경제나 워크래프트 게임 이야기를 주로 다뤘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갔다. 처음엔 방송에 흥미가 생긴 슈카가 와우나 경제 관련 이야기 혹은 몇가지 썰 정도를 풀고 끝날 줄 알았으나 슈카가 컨텐츠와 무관하게 엄청난 언변을 보여주는 덕분에 식빵월드의 주 컨텐츠로 자리잡게 된다. 슈카가 워낙 실세없이 말하는 데다가 재밌고 잘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니 점점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송 경험을 쌓다가 2018년에 슈카는 방송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수능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 난이도 시험 중 하나로 꼽히는 1997년도 수능. 슈카는 97년도 불수능 문과 계열에서 전국 100위권 안에 들며 서울대학 격했다. 슈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노력이나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점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게임만 하다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한다. 실제로 슈카의 망언 중 하나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한 글자도 안 했어요가 있다. 본인 말로는 고3 시절에 6시간은 자고 6시간은 게임하고 3시간은 축구를 했다고 말하며 시청자들의 분노와 시기 질투 질태를 받기도 했다. 슈카는 이어서 제가 공부한 썰을 정말 풀고 싶은데 한 게 없다 라고 말하며 다소 재수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슈카가 유명해지면서 슈카의 외모에 대한 이슈도 뜨거웠다. 바로 그의 동안 외모. 슈카의 외모만 봐선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얼핏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같지만 그는 1997년생이며 올해 나이 43살이다. 실제로 구독자들은 슈카의 나이를 알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결혼까지 한 유부남이며 가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하고 있기에 자녀 여부는 알 수 없다. 슈카는 슈카 월드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엔터테인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경제의 지식 컨텐츠는 시청자들에게 하루에 잠깐이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슈카의 방송은 재미도 있지만 실제 많은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방송입니다. 요즘 전국민적으로 주식과 경제에 관심이 몰리면서 슈카의 인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을 계속 진행해주시길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